자 이번 영상은 2022년 2월 12일 한평 청년의 사무실에 비바치 국제식 대대 한대 납품영상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매우 만족하시고 깨끗하고 반발류 구름도 아주 좋고 터치보도도 같이 공부하고 납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마침 한평 장날이라 정바닥님과 시골 장날 구경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전세계 당구 관련 문이 많이 연락 오시는데요. 사소한 것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글코가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만들어줘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2air 정말 어려워 shores 서풍 불쌍 그야 이게 뭐야? 가슬러 그래 이게 귀엽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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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와 하울넬 Cool Work Look he she He The The He is He He is 이거 학생 장날이 왔어. 이게 이름이 뭐지?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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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빚는 거 처음 봅니다. 이거 뜰깨 뜰깨. 아 뜰깨? 이거 먹어봐. 이거 잠깐만 바꿔야 돼. 이거 오란따가 더 맛있네.